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은 공포게임인 SCP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무료 인디게임이구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을거에요 그렇다면 뉴게임을 클릭 아이디 쳐주고 스타트 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면은 하얀색 방안에 들어와있네요 어 그리고 마우스 감도가 정말 적응이 안돼요 일단은 가까이 가서 2키 눌러볼게요 2키 아닌가? 아아 마우스 좌클릭 자 스페이스가 눈을 깜빡이는거고 여기 보시면은 변기 있는데 쓸 수가 없죠 자 탭키를 눌러서 이거 한번 볼게요 오케이 됐어 하이요 자 이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가볼게요 천천히 따라가줍니다 갑시다 다이나믹하게 오케이 오케이 자 이사람을 따라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돼 아마도 여기로 들어가라는거 같죠? 그렇다면은 들어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하이요 하이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여기는 땅콩이가 있구나 그래 눈 깜빡 자 저희가 지금 이곳에 갇혔어요 세명이서 돌아가면서 눈을 깜빡여야죠 뭐야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여기 문이 왜 열렸죠 갑자기 야 너 거기있다가 죽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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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도망가야죠 뭐야 죽었어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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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깜빡 어 어 왜왜왜왜 자 자자자자자 이거 왠지 죽을거 같은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프레스 5 있으면 좋을거 같기도 하고 자 다음장소 가봅시다 여긴 어딜까 오마이갓 자 하늘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것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저는 바쁘기때문에 저사람을 간호해줄시간이 없습니다 지나갈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엄청난 길치에요 이곳에서 금방 길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게임의 목적은 탈출하는거겠죠 근데 뭐가 보유화 탈출하던가 말던가 하죠 배터리만 있어가지고는 라이트를 킬수가 없잖아 클릭 오오오오오 오케이 자 이거 눌러 탓탓탓탓탓탓 이게 쉴 새없이 게임을 저장하면서 다녀야될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 정말 무섭다니깐 어허 그래 알았어 이 밖에 지금 불 나고있는거 같은데 다시 눌러볼게요 자 열렸다 가자 오오케이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자 여러분들 어찌됐건 이곳을 제가 나가야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조심조심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눈 한 번 깜빡이고 가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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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나왔어요 와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디어 다른 계좌를 찾았어요 오 뭐야 오 오케이 다다 다다 와 자 여기 앞에 지금 땅콩이 있어요 아니 니가 여기 왜 있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정말 난감하군요 자 도전해봅시다 자 뒤로 돌아와서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 이렇게 뒤로 와줍니다 그리고 눈 한 번 깜빡이면 저 죽을까요 왔네 왔어 친구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제 천천히 백스텝을 해볼게요 백스텝 눈 한 번 깜빡이면 여기 와있고 눈 한 번 깜빡이면 여기 와있고 그렇다면은 오케이 오 자 닫아 닫았습니다 살았어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어 저 친구 정말 매너가 없어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짱겼고 여기도 짱겼고 어우 무서웠어 정말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여기 힘들게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 막혔으니깐 나가야겠죠 나갑시다 어 어디갔어 얘 오케이 닫아 왜 열려있니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공략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랑 맵이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럼 도대체 자 주위지역에 다시 가볼게요 버튼 누르고 눈 한 번 깜빡였다가 여기서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이럴 줄 알았어 참네 여러분들 이거는 도저히 진행이 안될 것 같아서 SCP 다른 버전을 해보겠습니다 1.3.11 버전 어 난 너희들의 운명을 알고 있어 난 미래를 보고 온 사람이거든 어어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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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뒤쪽에 문이 열리겠죠 자 열리고 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제가 공략해서 봤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와서 앞에 사람이 SCP를 유인한다고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짱겨있고 자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얘 누르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장 한 번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SCP의 1123 초록색이니까 안전하다는 거겠죠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전한 등급의 SCP 뭐야 이게 자 1123 돈터치 만지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저장을 하고서 한 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여긴데 키카드 아 이정도로 안열려요 레벨 1짜리 키카드로는 열 수가 없고 아쉽군요 안에 있는 해골 같은데 음 뭐 알겠습니다 눈으로만 감상할게요 어? 이게 뭘까요?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곳을 건너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장을 하고서 한 번 건너보겠습니다 가자 나이스 죽죠 이쪽으로 어우 정말 어두워 어우 넌 누구야 여기 왜있어 니가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괴물이 나오는게 무서운게 아니라 이 미로같은 길이 더 무서워요 여기 자 드디어 밝은 곳이 나왔습니다 어우 살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? 여기서 저장 한 번 해주고 뭐야 왜 왜 왜 왜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자 그냥 대충 아무리다 갈게요 아우 정말 피곤하구만 날 풀어줘 이제 이게 또 어디야 오 여러분 풀려났어요 드디어 자 풀려났습니다 아우 어지러워 여기 앞에 뭐야 아이템이 꽉 찼다고 하는데 설명서 설명서 다 갖다 버릴게요 얘들 필요없어 배터리가 더 중요하죠 제가 이상한 곳으로 텔레포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 이거 뭐야 자 종이 갖다 버리고 나이스 3레벨키 찾았습니다 나이스 자 이것은 저를 텔레포트 시켜준 그 괴물한테 감사해야겠어요 나이스 샷 종이 갖다 버리고 이거 아마도 회복약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제 캐릭터가 조금 절뚝거려요 왜 그러니? 자 그래도 뛸 수는 있습니다 자 3레벨키 카드다 열어줘 나이스 샷 어디든 갈 수 있죠 길을 모를 땐 오른쪽 직진 어?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SCP-035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구경만 하고 갈게요 자 3레벨키 카드 아 5레벨키 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계단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이트가 없으니까 정말 불편해요 뭐야 이게 뭐죠? 이거 뭐죠? 일단 신경 안 쓰고 가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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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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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이런 상황이나 있나? 아니 니가 여기 왜 있어? 눈 한번 깜빡해볼게요 어? 여러분들 얘 지금 꼈습니다 못 나와요 나이스 버그 걸렸죠 반대쪽 계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자 여러분들 SCP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공략을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쿠 죽었네 어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